게임 시작할 때랑 끝날 때는 무조건 끊기고 목구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. 큰 설치했습니다. 자, 형님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. 제가 그 금요일날에 기사님이 오시거든요. 반샤 하나. 반샤 하나. 반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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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행위 안녕하세요 어 나 왜이래 이거 먹었어 아 나 진짜 이 사람 여기 숨어있는거 같은데? 잠깐만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뒤집어오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 아 아 아 아 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 큰일날뻔했다 방금. 자 옆좀봐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 이거 개피인데 아... 그치 개피컷. 아 나이스. 아 한삼님 감사합니다.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. 미션 실패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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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안 까요 반쇼 형 반쇼 잡았다 큰 하나 있어요 큰 쿨 컷 이건 뭐예요 이거 왜 완전 우박이야 이거? 야 없어요 개군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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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쇼 반쇼 필 와 나 누구지? 행운님 개피 딱통 와 깜짝 놀랐네 똑같이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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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짝디 박스 나이스 큰 통 아니야? 큰 뒤 조심 아 짝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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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문이 승리하셨습니다 고마워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뭐야 연막을 꺼지네? 땡큐 나이스 땡큐 나이스 땡큐 오 나이스 땡큐 퐁퐁 퐁툴 뭐야 요 상원예진이 누구에요? 상원예진이 누구에요?